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뇌파동조와 신경조절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수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슬리피의 대표 서정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한국 중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 또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장애 같은 경우 수면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수면장애가 부작용과 중독성, 뇌성이 많은 약물이고 또 향정신성 약품이어서 보통 정신과를 방문해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진료를 극도로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수면장애가 근본적인 솔루션이 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효성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안정성이 높은 디지털 수면제 개념의 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취과 의사고 늘 환자를 재우고 깨우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취의 정의는 약물에 의한 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억제인데요. 약물, 가역적인 것, 중추신경계 억제라는 게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이게 고전적인 데피니션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반드시 약물에 의한 것만으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가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가역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없는가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제라는 것은 어떤 레인지의 개념인데요. 가장 강력한 중추신경계 억제는 의학적으로는 전신마취 상태고 병리적으로는 코마 상태입니다. 레인지에서 그 다음에 세데이션, 소위 말해 수면마취 정도가 잠보다 조금 더 깊은 중추신경계 억제 상태고 그 다음에 내추럴 슬립, 그 다음에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는 각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수면과 마취는 피지올로직하게는 다른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쉐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패스웨이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작용하는 뉴로트란스미터도 공통되는 게 많아가지고 마취 쪽으로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이는 기약물적 기술이 있다면 수면에는 당연히 효능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은 뇌파동조와 신경조절이라는 기술이 있고 뇌파동조와는 어떤 특정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뇌파 주파수를 그 외부 자극의 주파수와 동기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고 신경조절은 특정 외부 자극을 통해서 신경전자 물질의 활성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면을 예를 들면 수면적에 많이 발생하는 서파나 수면적에 많이 활성화되는 가바 같은 억제성 뉴로트란스미터를 이런 뇌파동조와 신경조절로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면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고 사람을 좀 졸려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술인 거죠. 여기에 속해 있는 기술들은 청각, 시각, 촉각, 전기, 자기력 등등 여러 가지들이 알려져 있고 각각 여러 의학 파트에서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사람한테 적용이 편한 청각 자극 그 중에서도 마이노랄빗이라는 양이소음향을 적용을 했는데요. 양이소음향은 양쪽 귀에 물리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주파수만 조금 다른 청각 자극을 양쪽 귀에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면 그 주파수 차이만큼의 새로운 자극이 바깥에는 없지만 뇌속 청각신경전달체계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주파수를 수면중에 발생하는 서파 주파수로 구현을 해주면 뇌파동조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졸려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양쪽 소리가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그런 디바이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피커로는 안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신경과나 정신과 등등에서 되고 있고 최근에 마취과에서도 좀 되고 있는데 저도 여러가지 마취과 세팅에서 이런 양이소음향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혹은 부인마취 등등에서 어떤 마취제와 비슷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온 데이터는 이거는 우리가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면제를 조금 투여를 하면 환자가 좀 불안감이 감소되고 좀 졸려지면서 전신마취에 도입할 때 마취제 요구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수면제 대신에 전신마취 전에 바이노랄 빛을 한 군을 적용하고 한 군을 적용 안 했을 때 적용받은 군이 여기서는 프로포폴리라는 마취를 썼는데 한 20%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적용된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디바이스를 좀 개발을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요. 수면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작은 더 작고 착용감이 좀 기막의 형태의 기기를 생각을 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어폰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고 그냥 스탠더론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현대사에서 불면증의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치도 없고 그냥 스위치 그냥 뚜껑 열고 귀에 꽂으면 바로 작용하는 그래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오로지 이 기능에만 국화시키려고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음향 재생기기 혹은 헤드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칼리브레이션이나 칼리브레이션이나 칼리티 컨트롤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아예 스탠더론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그냥 약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저는 최종적으로 이게 이피커시를 증가시키면 그냥 수술장에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그냥 개인기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수술장에 갖다 놓고 누구나 어떤 의료진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포맷으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더론 타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워킹보고까지는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은 올해 안에 양산을 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대량 생산했을 때 폐로나 이런 분량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 단계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컨셉의 제품은 이어폰 같은 컨셉은 제일 유명한 게 보스다에 나오는 슬리퍼즈나 그 다음에 그걸 카피한 젠버즈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제품은 보통 다 스마트폰이라 용동해서 자사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을 해서 수딩 사운드, 장작 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걸 제작하는 거고 저는 더 간결하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독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심은 마이노럴 PC 그냥 작동하는 그런 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사 제품들은 보통 뭐 환율이 따라 좀 다르지만 한 4, 50만원 정도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딱 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5에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판매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타겟 고객은 불면증이 있지만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게 임산부, 수유부 같은 분들은 오히려 일반 인구보다 불면증의 인시던스가 더 높은데 전혀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수면제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일반 슬립테크 기기처럼 야간에 침실에서 그냥 옆에 갖다 놓고 쓰는 그런 컨셉보다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직장인들 일하다가 잠깐 자고 싶을 때 학생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눈 붙이고 싶을 때 10분 밖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드는데 이걸 끼면 5분 만에 잠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할 때 그 다음에 간단한 발치나 미용 시술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도 전혀 수면마취를 할 수 없는데 불안감은 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취과 교수로 관련 연구와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 치과 쪽 팔로우 도와주는 전문의와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저랑 같이 R&D 하고 있는 학생들 등등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버전1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뇌파동주와 뉴로모듈레이션에 결합을 해 가지고 점점 중축신기 업체 효과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품을 계속 R&D 를 하고 또 제품도 출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제품은 한 뭐 그 이런 중축신기의 레인지에서 약간 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걸 고도화시켜 가지고 형태는 이런 처음 생각했던 형태랑 바뀔 수 있겠지만 수면제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더 중축신기 업체 효과가 큰 디지털 수면대 개념의 기기를 발견을 하고 더 더 더 고도화시키면 실제로 여러 가지 마취 상황에서도 마취제를 대체하거나 일종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마취제 개념의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